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도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내가 뽑은 우리 동네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학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출석률이 낮은지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는 관행을 따랐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한번 어떨까 살펴봤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찾아봤습니까? 네. 서울시의회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시의회 의장은 같은 기간 본회의 출석률 100%를 보였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 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셨네요. 불출석 사유는 공개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불출석 사유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불출석 사유 안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더라도 한번 받아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 있어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좀 쉽게... 알겠습니다. 도의원 출석부입니다. 출석부요? 네네. 제주도의회 의원의 출석 여부 파악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의회의 교육위원 포함해가지고 총 45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도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참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바꿔놨죠. 그리고 또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이번에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출석 현황을 정보공개를 했는데 처음에 못 받을 뻔했습니다. 도의원들이 꽤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석... 아까 출석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출석 현황을 보겠다는 거는 회의에 도의회에서 열리는 회의의 출석을 도의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이 좀 민감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출석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의 출석은 그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거든요.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선거에서 내가 뽑은 우리 동네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출석 안으로 다 가르마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선거철에 출퇴근길에서 동네 교차로에서 열심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인사하는 후보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들 중 당선이 되어서 도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또 사실 많지가 않아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여러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들이잖아요. 정량화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몇 부분을 찾아보자면 조례한 발의 건수. 그렇죠. 그게 좀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나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 같은 경우에 막 중구난방한 그런 상들이 또 많아요. 저는 뭐 신뢰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량화하기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출석률의 중요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도의원들의 출석, 본회의장 출석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출석률은 주민을 대표해서 본회의에 출석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또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도의원들이 회의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석률을 통해서요. 주민을 대표해서 주유 의사결정에 표를 던지고 또 여러 가지 의사를 표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주민을 대의해서 정치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개근을 해야 모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전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출석률 직접 받아서 파악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취임 후 첫 1년 동안 본회의 출석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들여다봤는데요.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현황을 받아서 출석 등급을 평가했습니다. 출석 등급은 100% 본회의에 100% 출석했을 때 A로 정했고요. 그다음 5% 단위로 F등급까지 정했습니다. 80% 미만은 F등급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12대 도의회 출범 후에 지금 1년 좀 넘었죠? 네. 본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죠? 네. 총 42회입니다. 42번 열렸는데요. 보니까 교육위원 포함해서 45명의 의원 중에 20명만 출석률 100%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등급을 매겼다고 말씀하셨는데 80% 미만이 F등급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회의에 100% 출석한 의원이 20명인데 출석률이 좀 저조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의원들 중에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강연호 의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10차례 불출석했습니다. 32회 출석해서 출석률은 76%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은 강경흠 전 의원입니다. 불출석 8회로 34번 출석했고요. 81%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네. 강경흠 전 의원은 아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네. 출석 정지 또 처분도 받은 바 또 있었고요. 그게 좀 반영이 됐을 거고. 그다음은요? 네. 그다음 좀 놀라웠는데요. 개인적으로요. 출석률 뒤에서 세 번째. 놀랍게도 김경학 제주도 의장입니다. 본회의에 총 7번 불출석했습니다. 35번 출석해서 출석률은 8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정엽 의원입니다. 불출석 6번으로 출석률 86%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출석률이 좀 저조하다. 이 부분이 좀 놀랍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의회의 대표 도의회 의장이 솔선수범해서 출석률 100%를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자료를 받기 전에. 그런데 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김경학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출석률이 낮은지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는 관행을 따랐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관행? 네.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두 명의 부의장이 있죠? 네. 그런데 회의 자체는 의장의 역할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 의장이 본연의 역할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맡기도록 하고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의사를 진행을 해야죠. 의장이요. 그런데 부의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의사진행이 기회를 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겁니다. 전해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기회를 부의장들에게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왔으니 김경학 의장 자신도 역시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한번 어떨까 살펴봤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찾아봤습니까? 네. 또 엄마 친구 아들은 또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네. 서울시에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시의의 의장은 같은 기간 본회의 출석률 100%를 보였습니다. 의장에게 주어진 역할 충실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불가피한 사정 없이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서울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석률을 사실 100% 정량화시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것도 한 해의 수단이니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강현우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출석률이 가장 낮다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강현우 의원에게 저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수술 등 병원 치료 등을 위해서 본회의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좀 괜찮다고 하니까 앞으로 출석 잘 해나가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 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셨네요. 불출석 사유는 공개가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 사정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역할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불출석 사유도 공개해야 하는데 이거 지역 유권자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합당한 이유로 공식회의에 결석을 한 건지 아니면 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인지 이거 좀 유권자들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불출석 사유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개인정보라는 겁니다. 선출직 정치인의 회의 불출석 사유가 개인정보다. 그래서 공개를 못한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도 했습니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 사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엄마 친구 아들 또 어떤가 찾아봤는데요. 대구시 그리고 대전시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그들의 불출석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 의원들의 불출석 사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불출석 사유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 대전 시민보다 제주도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김재웅 기자가. 네. 제가 청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주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좀 취재를 하실 예정입니까? 네. 매년 1회 제주도의원들의 출석률을 평가하고 의원들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한번 정량적 지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안 주면은 지금처럼 안 주면은? 네. 이번에 불출석 사유 안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더라도 한번 받아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기자가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있어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